간다 엄마 뭐라고 좋다고? 엄마 내일 올거야 아빠랑 놀러 갔다와 속당해 어떡해 어떡해 아빠랑 잘 있어 우리 애기들 엄마 잘가 엄마 올거야 내일 도순아 이산가족이냐? 응 아이고 난리 났다 엄마 어딨어? 엄마 내일 올거야 엄마 너 엄마 없이 살겠나? 없어 엄마 아이고 아이고 세상 새풍 강아지네 갔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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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부하지 마세요 아이고 흥부하지 마세요 아이고 너무 흥부하지 마세요 탈, 탈 조심하세요 그래,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형님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? 엄마가 마스크 벗어 저 아빠 3일 동안 거쳐있었잖아 엄마 여기 아파.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잘 알더라. 엄마 완전 아픈 거 아닌데. 엄마 이제 탈신 빼가지고 서비스는 이제 괜찮아. 엄마 너무 좋아. 갑자기? 심해? 뽀뽀해 줘. 우리 아빠 맞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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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타네. 엄마가 일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아프고 갔다 왔지. 엄마 아파. 그냥 너네 엄마 없으니까 꼬리 말이 아닌데요? 꼬리 말이 아닌데요? 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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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